2020년은 코로나19로 참 많이 어렵고 힘드셨죠? 그래도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지내왔기에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꿋꿋이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백신이 되어 위기를 이겨낸 시민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오늘이 꼭! 여러분 덕분에 새 날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잘 이겨내요! 이겨왔고 끝내 이겨낼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사랑해요! 영광 줘요!